어제 제가 다 들었는데 어제까지 녹취록도 충격적이더라고요 한동훈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한동훈 어제 크게 두 가지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나눴던 부산에 내려갔을 때 얘기를 나눴던 그 녹취록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보자가 채널A 본사에 가서 이동재와 얘기를 나눴던 그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빌려줬던 그 녹취록이었는데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채널A에 가서 했던 그 녹취록 내용은 뭐였냐면 이철 대표가 이제 나는 채널A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하니까 몸이 다른 거죠 채널A 쪽이 그래서 채널A의 간부를 만나게 해주고 너네들이 찾아오면 너네네들이 믿을 수 있는 검사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채널A 사무실로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보자 X가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확인을 한 거죠 이어폰으로 그래서 녹취록도 보고 약속을 받고 온 장소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동재 기자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녹취록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은 멘트는 나온 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장인수 기자를 협박할 때 그 문자메시지 제가 여기서도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녹취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던 그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되게 그 뒤로는 입장이 안 나오고요 지금은 약간 한동훈 검사장의 프레임을 좀 바꿨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 프레임에서 지금은 정당하지 않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못 받겠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한동훈이 그런 주장을 처음에 했던 이유가 있었어 보니까 이동재가 열심히 조작을 하려고 그랬더만 그렇죠 디가오징도 다 하고 사회부장이 물어봤겠죠 야 너 자료 다 지웠냐? 그러니까 아 다 지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녹취록을 이동재만 녹음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백승우 기자도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걸 회사에 냈어 이동재만 바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동재는 그 다음에 뭔 짓을 했냐면 3월 22일 날 세상에 조작해서 녹취록을 만드는 짓을 백승우한테도 시키더라고 목소리 연기해봐 한동훈처럼 목소리내봐 이러면서 백승우가 무슨 배치수야? 야 배치수나 이상민도 갑자기 한동훈 목소리내봐 이러면 못해 연습을 해야지 하지 이 멍청아 근데 한동훈 목소리가 잘 이렇게 성대모사가 하기 좀 어려운 목소리예요 상대방한테 좀 까는 듯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에이 뭐 이런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어떤 애들 목소리인지 아세요? 강남 돈 많은 애들이 자기보다 좀 못 산 애들한테 깔 때 깔아뭉길 때 그런 애들은 항상 어디 가면 지들이 1등을 해야 되거든?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보다도 장관도 그런 목소리로 깔아뭉개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포잡질을 해 1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갖고 포잡질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건방지더라고요 아라무인이죠 그래놓고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럼 국민 앞에서는 1개 장관이지 야 너는 1개 검사야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네가 국민으로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검사장이 그러면 그거는 야 밖에 나와서 삼성 이재용 이새끼 죽여 이런 거 하고 삼성 밑에 직원이 이재용 이새끼 이런 거 같냐? 자기 상급자를 야 말도 안 돼 민간 기업에서도 그랬다가는 있지 옷 벗어야죠 근데 공무원이잖아 그걸 갖고 또 기자들은 그대로 써줘요 어제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참 요즘 근래에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걸 보면 기레기들이 언론 플레이하는 그 수법과 좀 되게 비슷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자기가 피해자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기사들을 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언론과 검찰의 유착의 연검 유착 검언 유착의 의혹들이 정말로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에 의해서 기획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 알바에 녹취로 까지는 걸로 사실상 재판은 하나만화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제 굉장히 그 목소리들을 다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다 꼼꼼하게 들으셨을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미리미리 찾아서 들었지만 못 들으셨던 분들도 다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근데 일부 진보들은 그게 공모가 아니래 아 그러니까요 진척척도 공모가 아니래잖아 진척척은 정말 명의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경률은 아예 한동훈이 영웅이야 거의 김경률이 한동훈을 갖다 빨아준 글을 보면 북한에 온 것 같아 근데 우리 수령님께서는 버드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강을 건너시고 이런 것 같아 한동훈이 그렇다는 거야 솔방을 솔루타네 솔방으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한동훈이 그렇다는 거야 검찰이라고 하는 그 정치검사들의 틈바구니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과 유일하게 다 맞서 싸운 검사님이시며 이러고 있는 거야 김경률이 삼성 수사를 하면서 둘이 친해졌대 그래서 쌈바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진짜 완전히 쌈바 춤을 추고 있지 지금 법주인의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이 정도 증거라고 한다면 공모 한동훈까지는 충분히 밝혀진 거다 재판 하나만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공모의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발언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나중에 재판에 임하게 될 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발언을 재판정이나 변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솔직히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새끼 봐라 거짓말을 좀 했었는데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 어떤 녹취력을 또 검찰이 갖고 있는지 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승우 폰에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녹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백승우나 이동진을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고 했던 사회부장도 죽이고 싶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녹취력 없습니다 지금 MBC 장인수 기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녹취력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없앴어요 다 기계적으로 없앴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세게 나갔던 건데 이제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와버릴 줄 몰랐던 거죠 몇 개를 확인을 해봅시다 한동훈 지금 현재 갑자기 독재정권 시대나 있었던 검찰의 구타 이런 것들을 마이키 연상하게끔 쇼를 벌이면서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 네 고소했나요 독직폭행으로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걸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독직폭행이 어떤 범죄이며 성립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독직폭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받는 사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급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위지만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직폭행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직폭행이 성사가 되냐고요 독직폭행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업무 수행 그러니까 사실상 핸드폰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구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을 안 하고 뻗팅기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까지 찾아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달라라고 했다니 영장들이 되고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요구를 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나 변호사가 나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제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거 진짜 쫓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어제들이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원래 자기 핸드폰 핸드폰은 이미 압수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기 변호인한테 전화하는 거는 금지가 돼야 됩니다 원래 허락이 안 돼야 되는데 그걸 왜 허락을 또 해줘? 이번에 보면 유심만 압수수색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전화 걸려고 해주는 것도 그렇고 검사끼리니까 좀 봐준 거야 솔직히 네 좀 아이고 검사장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모질게 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더군다나 상관이고 네 상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변호인한테 전화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거 갖고 이제 또 뻘짓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화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요즘은 아이폰도 지문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번 안 누르고 지문만으로도 전화가 이렇게 풀리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밀번호를 여러 번 충분히 풀었을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검사의 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폰과는 달리 몇 번 시도를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초기화되어 버리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긴급하게 한동훈 검사장은 손을 잡고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의심스러운 한동훈 검사장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전화를 하는 거였으면 순순히 그냥 주면 됩니다 그렇죠 나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손 미안해 비밀번호 풀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또 저항을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버티다가 소파하고 탁자 사이에 쓰러진 거죠 우리가 이제 몸으로 연기를 해보면 돈 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뭐 이상한 거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거 안 주려고 피하다가 넘어진 거죠 아니 비밀번호 넣고 있었으면 왜 이래 그렇죠 전화할 거였으면 비밀번호 넣고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비밀번호 누르고 있었는데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한극 오늘 근데 그거를 안 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넘어지기까지 한 상태였는데 이제 넘어지고 나서 폭행당해서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하면 이 핸드폰은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의도한 거죠 의도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난고 해가지고 이동제가 하나 지금 해먹었잖아요 지금 노트북 관련해서 또 그렇게 한 건 해먹은 거가 또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겨운 거지 솔직히 자기네들이 솔직히 한동훈 검사가 일선 검사일 때 압수수색 집행 나가서 협조 안 했으면 더 심하게 했을걸요 그럼요 뭐 쌍욕도 하고 그랬다며 한동훈은 되게 한동훈 스타일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기를 보여드린 거는 조선일보에서 만화까지 그려가면서 그렇게 있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같이 이러다가 자빠져가지고 굴렀던 거지 깔고 앉아가지고 마치 패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했던 것처럼 조선일보 너 이거 허위 사실이야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머리를 손으로 눌렀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렇게 시킨 거죠 아무래도 그거는 좀 각색돼가지고 한동훈 입장을 좀 많이 표현한 것 같고요 엉켜서 넘어진 게 팩트에 가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